안녕하세요. 저는 사각사각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방지훈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사각사각 책방은 의왕시 한적한 곳에 위치한 필사 전문 서점입니다. 필사하면 쉽게 연상될 수 있는 이름으로 하고 싶어서 사각사각을 책방 이름으로 지었습니다. 회원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필사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. 필사한 작품은 상시 전시되고 있고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는 노란방을 공간대화하고 있습니다. 서점을 하고 싶은 로망이 있었지만 정말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. 전 서점을 할 거예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야 보니 말에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고천중학교 학생들과 낭독 필사 모임을 책방에 서 있는데 책을 소리내어 읽으며 공간과 위로를 나누었던 시간이 인상 깊었습니다. 일상의 문화가 되는 좋은 경험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사랑받고 성장하는 지역서점이 되고 싶습니다. 사각사각 책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